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선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잼팩업을 안 봤었네 생각을 못했네 유니온 1210 1210이면은 아 기본 링크는 아예 없네 심볼 240 덜 자기됐네요 이것도 덜 자기됐고 12%에 마력 13 9% 주운 자기세 아 그러네 4 64초 아 이건 또 유니크야? 와 3회 32초 총명환 루시드 마방 70% 5회 5회 62초 5회 62초 주운의 마력이 썩이는 자기인 것 같네 다쳐있고 6회 40 8,4,32 8,4,32 30% 30% 1작에 70% 7작인 것 같네 아 그죠 30% 1작에 70% 7작인 것 같네 7,8에 50% 7,8에 56 7,7에 49 아 오케이 3에 70 8,3,24 8,26 5,7,92 10,4,3 10,4,3 10,4,3 10,4,3 10,4,3 유니크 야 골쿨 벨하고 데아시드스가 유니크인데 타일런트 에르메스 아 이거 무슨 세트지 마마크리 유니크 크리 데미지 인트 크리가 부족할 수 밖에 없어요 유니온이 낮으니까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나는 유저라뇨 면몸 미 멍몸 미 햇미가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아 망토도 제작중이네 오에.. 오.. 앱솔을 갈려나 보라 폴 안녕하세요 어 네네 반갑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폴 네? 여보세요? 폴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폴 이제 무기를 사야되는데 제가 앱솔 가실 거잖아요 네 그 망터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아 망터 추억은 돌리시는 거고 네 돌린 중 아 근데 에디가 안 좋아가지고 아 참 애매한게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템이 아예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 착하지 말고 그런가요? 네네네 어 네 이거는 그냥 버린다는 생각하고 끼다가 템을 아예 갈아엎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보즈레전을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텐도 레전은 아니더라도 7,7성에 추억 좀 깔끔한 걸로 해서 들고 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바꾸는 거는 무기류가 제일 먼저 바꿔 세트 효과를 어떻게 할지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4카우입을 할지 4카우입을 할지 3카우입을 할지 3카우입을 할지 3카우입 3카우입 하시는 건가요? 네 아 그럼 여기서 모자를 앱소로 가겠다는 아 카루타를 가겠다는 거죠? 카벨 모자 같은 거 잘해 볼 수 있겠죠? 5카우입 네 아 그리고 링크하고 system removes 좀 키워 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뭐 여유되면은 목걸이도 좀 일반 마일리지 부스 같은 거 만들어서 목걸이도 좀 열어주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아 그렇지요 네네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이제 보조를 제가 내디돌리려고 하는데요 아 큐브같은거 절대 손대지 마시구요 무조건 그냥 사오세요 알겠습니다 큐브는 확률적이라서 운요소가 너무 커서 운에 맡기기에는 좀 리스크가 지금 그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서버가 어딨죠 여기가 여기 크루아입니다 아 크루아면 비교적 좀 있지않나요 그렇죠 아이템이 아 지금 직작하기에는 좀 템들이 다 애매해가지고 뭐 장갑도 나중에 하신다고 쳐도 작 30번 작도 다시 해야되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 올린다고 해도 에디의 문제가 발생할거기 때문에 템을 이 상태로 사카 5앱을 하시고 세토 효과에 기본 안정성만 주고 나머지 아이템은 무기류부터 손을 좀 보신 다음에 방어구나 그냥 악세사리 쪽으로 바꾸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직작하실거면은 굳이 직작하실거면은 백추베 에디소줄 난이도가 굉장히 하드하죠 네네 이런식으로 하는게 제일 좋을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재주 레벨 낮지않나요 네 낮죠 아 그래서 직작하긴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템을 사오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어 다른건 없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